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습을 다 해왔다고 뉴스에 나왔대요. 예습을 다 해왔으니까 강의 개표에도 달라. 자 좋습니다. 예습을 철저히 해온 것으로 알고 265초 양도소득세 들어왔습니다. 양도소득세 들어갈 예고가 됐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산다 나갔죠? 계획표 265초. 그래서 역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5문제에서 6문제 출제됩니다. 라고 말씀했죠. 만약에 부동산임대사업소득에서 1문제가 나면 5문제 부동산임대사업소득에서 문제가 안 나면 6문제가 출제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 보면 총세례와 관련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의의 그래서 부담없이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문제 번호 위에 항상 제가 별표를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별표 하나부터 별표 3개까지 해서 문제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는 참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참고용. 두 개 이상부터는 반드시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문제 1번 별표 하나 표시되어있죠 여러분. 출제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정리할 게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갑시다. 1번 양도소득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일단 우리 문제풀인데요. 문제는 유형이 딱 두 가지입니다. 옳은 거와 틀린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보시면 실제 문제집을 보면 틀린 걸 물어봤더니 반드시 문제 지문에 밑줄을 쳐주죠. 그래서 틀린 것 할 때 틀린 거에다가 밑줄을 쳐준다고요. 그래서 밑줄이 쳐져 있는 건 뭐를 말하는 거고? 틀린 거. 아무 표시 없으면 옳은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시고. 그래서 제가 저도 공부를 할 때에 문제 풀다 보면 보기에 집중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문제 지문에서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특히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모처럼 많은 문제 나면 그냥 확 엠벌핑이 솟으면서 그냥 나왔구나 하고 그냥 찍어버렸는데 보니까 틀리는 거죠. 그래서 안 되니까 저는 보통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옳은 걸 물어봤더니 문제 지문에 그냥 동그라미 표시하고 틀린 거 물어봤더니 X 표시하니까 보기 지문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놓치는 것을 방지해서 문제 지문에 표시하는 것도 요령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그럼 저는 그냥 문제 지문에 쭉 그냥 X 표시해버립니다. 그러면 보기 1, 2, 3, 4, 5를 보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놓치는 에러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주의해 보시고요. 1번. 양도 소득세는 개인이 재고 자산 이외의 자본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 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득세다. 좋은 소리죠? 훌륭한 소리죠? 소득세는 여러분 일단은 개인 그렇죠? 밑줄 개인. 소득세는 항상 누구를 납세해 보자는 거죠? 개인을 납세해 보자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범인 단체를 구분하지 않은데 뭐는? 소득세는 항상 누구를? 개인을 납세해 보자는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스타트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납세해 보자는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밑줄 재고 자산이란 말 나왔네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재고 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재고 자산입니다. 판매 목적의 재고 자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업자다라든지 또는 주택건설업자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또는 바로 주택이 뭐가 되는가 여러분? 여러분. 재고 자산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재고 자산 자, 뭐랬어요? 여러분. 이외의 밑줄. 자본적 자산이 돼. 어려운 말 나왔죠? 자본적 자산이나 재고 자산에 대응되는 말로서 얘는 판매 목적이나 장기간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을 말한다. 장기간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을 말한다. 이러한 자본적 자산을 양단으로서 발생하는 자본 이득에 대해서 가신다 했죠. 여러분. 그럼 결국은 일본에서는 뭐를 말하냐? 소득세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가 사업행위여야 된다. 사업행위가 아니여야 된다. 사업행위가 아니여야 한다. 즉,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우발적 양도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도행위가 사업행위로 계속적 반복적인 양도일 때는 그때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과세가 되는 거죠?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죠. 종합소득세. 뭘로 분류되어서? 사업소득. 그래서 여러분. 재고자산이면 사업행위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라고 과세가 되는데 양도세는 재고자산이 아니면 자본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 자본이득은 매매차이이라고 말합니다. 매매차이. 매매차이. 이에 대해서 과세는 뭐다? 소득세다. 그렇죠? 맞는 말이네요. 2번.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뭐를? 여러분.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이때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이 뭐냐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듣죠? 그렇죠? 즉 소득세에서 말한 소득은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몇 년 동안? 1년 동안의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들어온 무슨 금액? 총수익 금액에서. 이 총수익금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로 여러분? 필요 경비를 뭐하는 거예요? 여러분. 뺀 금액이죠. 뺀 금액. 그래서 총수익 금액이 더 크면 이익이 난 거고 소득이 발생한 거고 뭐가 더 크면? 필요 경비가 더 크면 뭐가 발생한가?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소득세는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금을 뺀 금액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 넣죠. 손실이 나면 소득세가 과세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양도소득세는 납세 문제의 과세표현과 세액의 신고에 대해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하는 부가과세 제도이다라고 됐어요. 맞아서 틀렸어? 틀렸죠. 양도소득세는 전형적인 무슨 제도예요? 여러분. 신고 납세 제도죠. 신고 납세 제도. 우리 쓸만큼 다 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만 쓰고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제서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세법 시간에는 요약집. 우리 지난번에 핵심 정리 나간 거 있죠? 뭐 그거라도 좀 꼭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펼쳐놓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필기를 자제할 수 있어. 안 그러면 그게 없으면 또 적어. 습관이야 습관. 그래서 여러분 펼쳐놓고 아 지금 이 문제는 어디 문제를 풀고 있구나. 아 얘가 뭘 얘기했구나. 그래서 요약집을 가지고 확인하시고요. 요약집 얻는 분도 많죠? 그런 분들은 거기 앞장이 이렇게 있죠? 264 이전에 이렇게 핵심 요약이 정리됐죠? 책을 한 번이라도 보고 오셨나요? 그래서 보시면 장별로 요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라도 보시거나 그래서 뭘 좀 펼쳐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자꾸 쓰게 돼요. 아주 징그러워 죽겠어. 작년 11월부터 요 이 땅 적어갖고 이제 더 이상 적을 데도 없어. 그래도 그냥 그래서 문제풀이를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소득세라는 전형적인 게 무슨 세목이에요? 여러분. 신고납세제도죠. 그래서 납세의 문제가 뭐함으로써?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어떻게 된 거죠? 결정되는 거죠. 과세 관측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 문제 뭐에서? 신고에서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죠. 그래서 부가과세제도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신고납세제도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 양도소득. 자 4번과 5번 묶으시고요. 별표 하나. 요 4번과 5번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 4번과 5번 때문에. 4번.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과는 별개로 무슨 과세한다? 여러분. 분류과세한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은 소득의 원천 유형에 따라서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여러분. 세 가지. 무슨 소득? 종합소득. 그렇죠? 그다음에 뭐죠? 퇴직소득. 그다음에 뭐? 양도소득. 그래서 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은 크게 소득 원천 유형에 따라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죠. 이 종합소득은 바로 과세대상 소득을 다 뭐하는 거고? 합산과세죠. 합산과세.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소득이 여섯 가지가 있는 거죠.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여섯 가지. 이베사근연기.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합산과세에서 뭘로 과세하는가? 여러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거죠.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과세하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따로 과세하는 거죠. 얘들은 합산과세한다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렸죠. 얘들은 따로따로 종합소득은 뭘로?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따로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죠. 따로따로 과세한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분류과세. 분류. 세 가지의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그 얘기야. 됐나요?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여러분? 틀린 말이죠. 합산과세가 아니라 뭐야? 분류과세한대.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따로따로 몇 가지 나와? 소득세가? 세 개가 나오죠. 5번, 여러분 저세 옆에다가 2018년도 신설된 규정이죠? 4번과 5번. 5번이 바로 올해 2018년도 신설된 규정.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는 공동소유자산입니다. 자산은 몇 개인데? 하나인데 사람이 몇 명이야? 두 명 이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한 공동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을 공동소유하는 각 거주자.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뭐가 되는가? 여러분 납세의 의무자가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공동소유 자산을 양도하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뭐가 되는가? 여러분 양도소득세, 납세의 의무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5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5억 원에 양도했어요. 그러면 결론, 이건 외우지 않으셔도 여러분 상식으로 다 아는가? 3억 주고 산 걸 얼마 팔았네? 5억 원에 팔았네. 그럼 남은 양도책은 얼마 되는가? 2억. 이게 바로 양도하면서 실현된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한 사람이 아니라 갑은 60%의 지분과 을은 40%의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했으면 다 2억 원 한 사람이 양도 없이 납세가 되는데 이건 지금 뭐예요 여러분? 공동소유하고 있던 자산이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양도수세를 누가 내는 얘기야? 갑을 각자가 내는 얘기야. 자기 뭐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지분. 그러면 이때 양도책 얼마? 2억 원을 갑과 을이 자기의 뭘로? 지분별로 나눠서 여기 60%가 얼마? 6,20이 1억 2천만에 대한 양도차일까? 그 다음에 을에 얼마? 8천만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수세를 누가? 갑을 각자 내라 그 얘기입니다. 각자 내라. 그러면 한 사람의 명의로 양도했을 때와 두 사람의 명의로 양도했을 때 어디가 세부담이 적어진다고 그랬죠? 두 사람이 적어져요. 최소 얼마 더 적냐? 250만에 더 적어져요. 과표가. 왜냐? 한 사람의 양도에서는 기본공자 얼마 받는데 250인데 이거는 지금 누가 양도했을까? 두 사람이 양도했으니까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도 250, 여기도 250.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 뭐가? 공동소유가 유리한 거다. 그리고 역시 그 다음에 누진세를 적용할 때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구간의 금액이 나눠지기 때문에 적용된 세율이 어떻게?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단독명의보다 뭐가 유리하다?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은 4번과 5번만 한 번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2번 가겠습니다. 문제 2번부터는 뭐냐? 여러분. 우리 납세무자죠. 그래서 우리 세법의 당사자인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는 뭐니까? 국세죠. 그래서 항상 모든 국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무서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세는 세무서장이 나온다는 것만 하시면 되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납세무자입니다. 이거는 별표 하나. 가끔가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가끔가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번 잠깐 확인합시다. 예습했다고 했으니까 양도소득세랑 소득세 납세무자 항상 누구라고 해요 여러분? 개인을 납세무자 합니다. 그렇죠? 오로지 개인만입니다. 개인만. 그런데 이때 소득세법상 개는 크게 뭐로 구분하죠?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죠. 거주자와 비거주자. 자 그래서 1번 보기 1번 보세요. 보기 1번에 보시면 거주자와 비거주에 대한 정의가 나왔죠. 거주자라면 어디에 국내 주소나 또는 1과세기간 여기 밑줄 1자에다가 작년까지는 여기가 2과세기간이었다가 올해부터 개정이 돼서 1과세기간 동안 그럼 여기서 1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에 며칠 이상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를 뭐라고 그러고? 거주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비거주는 국내 주소가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소득세법상 개인을 뭐와 거주자와 뭐로 구분한다 여러분? 비거주자로 구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번부터가 그러면 그 거주자의 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즉 소득세 납세무를 부담하는 거죠. 소득세 납세무의 범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야? 볼펜 내려놓으세요. 앞으로 필기하다가 걸리면 부정행위자로 간주해서 5년간 학원 못 다니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구하고 싶으면 이거 했던 거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거 아니야. 새로운 거는 제가 분명히 판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카메라 찍으세요 또는 정리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저랑 같이 빨리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가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무제한 납세무자. 그러니까 어디서 발생한 것은 물론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 어디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를 부담하는 거죠. 그러나 누구는? 비거주자는 제한적 납세무자가 되기 때문에 어디서? 국내 거만 납세무가 있고 국외 거만 납세무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때 이 국외 소득은 다시 국외 소득에 대한 무슨 소득과 종합소득. 즉 외국에 있는 부동산 임대했다. 외국에 있는 부동산 임대했다. 그럼 뭐가 발생하죠?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은 종합소득세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그걸 뭐 했다 여러분? 양도했다. 이렇게 크게 국외 소득도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했을 때에 이 국외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양도를 현재 계속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몇 년 이상 여기 몇 년이야? 5년 이상 둔 개인에 한해서만 납세무를 부담하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로 몇 년이야? 5년이죠. 그런데 국외 자산에 대한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는 모든 거주자죠. 이게 차이점이 여러분. 이거를 좀 봐두셔야 되죠.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럼 확인합시다. 1번, 2번, 문제 2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이거는 납세무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다만 양도자산은 비과세 되지 아니함. 이게 실제 20회 때 기출문제 1번을 살짝 수정한 겁니다만 1번을 수정했는데 요즘 문제의 특징. 문제의 지문에 자꾸 뭐가 붙는다? 단서가 붙어. 자꾸 단서. 그 단서 붙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자꾸 이의 제기하니까 그 출제제 의도대로 문제를 풀지 않고 자기 주관식으로 문제 푼 다음에 문제가 어째니 저쩌니 그런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자꾸 이제 시비 걸지 못하게 뭘 거는 거야. 이게 좋은 건 아닌데. 다만 양도자산은 비과세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과세가 되는 걸 전제해놓고 문제 풀어라 그 얘기야. 비과세 논하라. 논하지 마라. 논하지 마라. 그 얘기야 여러분. 그 말을 왜 했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1번 나왔죠? 거주자, 비거주자. 그래서 1번은 뭐예요 여러분?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정의죠 여러분. 자 2번과 3번 묶으시고요. 4번과 5번 묶으셔야죠. 딱딱 문제 보는 순간 보기를 보는 순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아 2번과 3번은 누구 얘기하고 있고 거주자. 4번과 5번은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문제 풀 때. 그래야 정확한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번 거주자는 어디에? 국내라고 했죠. 국내는 토지의 양도를 인해서 발생한 소득. 그러니까 국내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는 있다 없다? 있다. 3번 거주자가 양도까지 계속해서 국내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경우에는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맞아? 들려? 맞죠? 국외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이니까? 양도소득이니까.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이니까. 여기는 모든 거주자야? 아니죠. 양도 이제 계속해서 몇 년? 5년. 거기 다 외울 필요 없어. 이게 포인트야. 포인트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제는 적을 건드려 5년이냐. 그런데 이걸 다 외우려면 힘들어지는 거죠. 4번 보죠. 비거주자로 넘어왔네요. 그런데 비거주는 어디 거? 국내 토지의 양도를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맞습니까? 맞죠? 비거주자라도 국내 소득은 납세무 있다 없다? 있다. 5번.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의 양도를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맞아? 틀려? 틀렸죠? 5번은 국외죠? 누군데 비거주자. 그러면 비거주는 국외 소득에서 납세무 있어 없어? 없어. 그쪽 나라에서 자기가 세금 내는 거겠죠. 답은 몇 번이냐 여러분? 5번이죠. 그런데 잠깐 이거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오늘 현재 시험에 나온 건 어디까지 시험에 나왔냐 시험에 나온 걸 보면 여기서는 지금 이 거주자 여기서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험에 안 나온 건 이게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외 소득이라면 무슨 소득은? 종합소득은 5년이냐 모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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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건 다 나왔는데 이 놈만 아직 안 나왔어요. 먼저 가죠. 문제 3번부터 가겠습니다. 문제 3번부터는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겠네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최근에도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별표 2개 정도. 그런데 이 과세 대상을 물어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출제위원이. 맞으라고 주는 거예요. 나 맞으라고. 5문제 6문제인데 다 틀리면 어떡하냐 인간아 하나라도 맞춰라고 주는 거예요. 서비스. 서비스. 그래서 우리 탕수육 시키면 뭐 서비스죠? 어떻게 알았어. 그런 건 잘 알아요. 그냥 이거 다섯 문제 되는 거 아니라 서비스 문제로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건 맞으라고 내는 거 틀려고 내는 거. 맞으라고 주는 거 출제는 이건 맞으라고. 하나라도 맞추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객관식 문제는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틀려도 문제가 있는 문제고요. 모든 문제를 다 맞춰도 문제가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정 난이도 조절해서 맞추게 하는 거 못 맞추게 하는 거 맞출 수 있거나 못 맞추게 할 수 있거나 이렇게 난이도 조절을 하는데 얘는 출제자의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과세 대상을 물어보면 출제자의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맞아라 틀려라. 맞아라 하고 주는 거예요. 맞아라. 그래도 또 성격이 강하신 분은 안 맞추죠. 싫어 이런 거는. 아주 강하신 분도 계세요. 자 그럼 우리가 잠깐 확인하고 먼저 갑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크게 몇 가지로 그룹한다. 세 가지. 그래서 뭐 부동산 등가. 뭐죠 여러분. 주식 등가. 그다음에 뭐죠 여러분. 파생상품. 몇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세 가지. 꼭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분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했죠.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물적공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인적공제에서 소득별 구분한다고 그랬죠. 소득별로 구분해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에서 얼마. 250.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얼마. 250. 파생상품에 대해서 얼마. 250이죠. 그리고 이 양도소득 기본공제니까 국내 자산은 물론 어디에서도 받을 수 있다. 국외 자산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국내와 별개로 국외 따로 부동산 등 얼마. 250. 국내 주식과는 별개로 국외 주식 다시 얼마. 250. 그런데 뭐는 파생상품은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서 국내 것, 국외 것 합산해서 파생상품은 얼마만. 250받입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결성금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양도차선의 통산단이나 부동산 등은 어디서만. 부동산에서만 통산할 수 있는 거고 주식은 주식 등에서만.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에서만 각자 양도차선이나 결성금을 통산하는 거고 서로 왔다 갔다 하여 통산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때 부동산 등은 다시 성격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하죠. 실물 자산이 뭐죠? 부동산. 그다음에 무형 자산이 뭐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그다음에 뭐죠? 기타 자산이죠. 기타 자산의 현행은 소득세법상 네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라고 했죠. 첫째가 뭐였죠? 영업권. 둘째가 뭐였죠?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었죠. 그래서 주로 과세 대상을 물어보면 답은 어디서 찾아라? 부동산 등에서 답을 찾아야 돼. 혹시 보기 지문에 뭐가 나왔다? 주식이나 파생상품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답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주식이나 파생상품을 답으로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어디서 찾아라? 부동산 등에서 찾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문제 3번 가볍게 봅시다. 과세 대상.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물어봤죠. 1번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물. 과세 대상입니까? 과세 대상이죠. 자 이거 한번 확인합시다. 부동산에서는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랬죠. 이 토지와 건물이기만 하면 법률상 형식적 요건의 불륜은 묻고 묻지 않고 묻지 않고 다 가세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 양도했다.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지적공부의 지목이 등계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했다.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토지와 건물이기만 하면 무조건 다 가세하는 거야. 법률상 형식적 요건을 불륜은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 거죠. 1번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2번 점포임차권 또는 단순한 영어권만의 양도. 과세 대상이 아냐? 아니랬죠. 3번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 과세 대상이 아냐? 아니죠. 이 권리죠. 잠깐 읽어봅시다. 권리. 권리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특정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러분 민법에 주셨던 용인물권 세 가지. 그중에서 지상권과 전세권이죠. 지상권과 전세권. 못 빠져있네.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열거되어 있지 않다. 열거되어 있지 않다. 이거는 민법에서 지역권은 요역지와는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조물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할 수 없다라고 민법에서 양도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가 이러면? 용인 물건이죠. 물건이 아니라 채권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부동산 임차권이죠. 지상권, 전세권은 물건이죠. 여기는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죠. 그래서 얘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하나 더 따져야 되죠. 뭐로 확인해야 돼요? 등기 여부.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등기 여부를 물어보는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부동산 임차권만 등기 여부를 확인하셔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안에서 양도세 뭐하는 거고? 과세를 하는 거고. 부동산 임차권이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실 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종합소득세는 기타소득으로 과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나오면 여러분 부동산 임차권 하면 뭐 확인하세요? 등기 여부 확인하셔서 등기가 됐을 때만 과세, 등기가 되지 않았을 때는 과세 제외 되셨죠? 이런 거 가장 많이 나왔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답으로 가장 많이 물어봤죠. 그러면 아직 시험이 안 난 건 뭐냐? 이거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민법상 용인 물건이니까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기 여부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직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또 민법 좀 배웠다고 등기가 됐을 때 지상권, 전세권이 법률상 효력이 다르지 않냐? 그럼 민법에서 열심히 하라고. 민법에서 하라고 민법에서. 민법에서 한 걸 갖고 자꾸 세 뽑아서 세 뽑아서 자꾸 찌르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민법에서 하시고 양도를 했을 때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고. 그런데 뭐는 임차권은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이걸 지금 말씀드리시는 거예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를 확인하고 안 하고 다 과세 대상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뭐 하면?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표는 것이 바로 건물이 완성이 될 때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뭐가 있었죠? 우리 아파르 당청권 분양권 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입주권이 있었죠. 또 채권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게 뭐였죠? 토지상한채권 주택상한채권이었죠. 이 채권의 공통점은 뭐였어요 여러분? 현물상한채권. 토지상한채권이나 주택상한채권은 채권이 만기가 되면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르죠 여러분? 현물. 즉 토지나 주택으로 상한하기 때문에 그 상한 목적분인 토지와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과세하는 거죠. 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싹 떠오르거나 떠오르지 않으면 서브노트 보시면 되는 거죠. 다 적혀있거랑이요. 희한하죠. 그래서 2번, 3번 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 입주권과 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 점포임차권 이건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타자산. 제가 기타자산을 엄청 강조하죠 여러분? 기타자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얘는 이렇게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세율을 적용할 때 얘는 무조건 보유기간 분류면 무조건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여러분?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죠. 이게 바로 기타자산을 구분한 특징입니다. 기타자산을 구분한 얘들은 보유기간, 불문 무조건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고요? 누진 세율이죠. 누진 세율. 이게 기타자산의 구분 목적입니다. 그러면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보유기간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따져야 되죠. 따져서 단기냐 단기가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죠. 그런데 기타자산은 보유기간 따지고 안 따지고 안 따지고 무조건 뭐야? 누진 세율이죠. 그 기타자산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뭐랬어요? 영어권이죠. 실무에서 권리금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세법에서는 권리금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법률상 표현은 뭐라고 표현한다? 영어권이죠. 영어권 나왔다. 그러면 얘도 조건이 붙죠? 어떤 조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했냐? 분리하여 양도했냐? 이게 조건이죠? 함께 양도했을 때와 분리하여 양도했을 때 이거를 구분한 거죠. 마치 부동산 임차권 뭐 확인하는 것처럼 등기 여부 확인하는 것처럼 영어권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과세가 되는 것이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뭐하여 분리하여 양도할 때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그래서 결론 부동산 양도수세 과세 대상으로 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임차권과 영어권입니다.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 여러분? 임차권과 영어권입니다. 얘가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이유는 조건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출전도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갑이 달라지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도 뭐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되는 거야. 출전이 제일 먼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실제 과거 기초 문제 보시면 얘가 가장 많이 나와 답으로. 이때 단순히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걸 다른 말로도 뭐라 표현한다고 들으면 단순한 영어권만의 양도. 단순한 영어권만의 양도. 또는 점포, 임차권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이거는 임차인의 지위를 나타낸 거지 소유권에 관한 권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포, 임차권, 단순한 영어권이 부동산 임차권이나 영어권과 관련돼서 시험에 자주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바로 2번도 양도, 도둑세, 과세 대상이 제외되죠. 4번 봅시다. 국민주택채권, 토지개발채권. 여기서 4번은 밑줄. 채권이라는 걸 포인트입니다. 채권. 그러면 일반적 채권은 과세 대상 아닙니다. 채권은 과세 아니야. 왜 안 해? 금전상한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에 만기가 되면 뭘로 준다고? 돈. 그래서 채권은 그 자체가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닌데 뭐만. 어떤 채권만? 토지상한 채권과 주택상한 채권만. 이 놈만이야. 이 두 가지 채권만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 거죠. 그걸 여러분이 구분하는지 못하는지 슬쩍 국민주택채권, 토지개발채권은 살짝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상장법인의 소액 주주가 유가증권 시장을 통한 주식의 양도. 주식이 나왔네요, 여러분. 보기 지문에 주식이나 파생산 상품이 나왔다.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식 이거 한번 설명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전혀 없죠. 이거는 증권금융이니까. 공인중개사의 중개목적물이 아니죠. 자, 그러면 주식은 다시 그 매매에, 거래소에서의 매매 여부에 따라서 뭐와? 상장 주식과 무슨 주식? 비상장 주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고,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따라서 양도, 토특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데, 상장 주식, 즉 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데, 이때 이 상장 주식은 원칙,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과세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 왜 과세를 안 하냐? 이거는 증권시장의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해서 많은 개인들이 주식직에 참여를 해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세력의 밥을 하게 되는 거죠. 밥 대기. 이리 와, 이리 와가지고 그냥, 응하고 가가지고 그냥, 다 물리고 나오죠. 그래서 유명 연예인데 보면 주식 투자했는데 누구 말 좋다고 하고 샀더니 쫄딱 망했다, 뭐 많이 나왔어요. 무한도어젠에 누구누구도 주식 투자했다, 쫄딱 망했다, 뭐 그냥 맨날 망했다는 소리만 나오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95%가 잃어버려요, 90% 이상이. 그래서 어차피 개인은 따니까 못 따니까 못 따니까 과세 안 하겠다는 얘기야. 땄다? 응, 먹어, 먹어, 먹어. 과세 안 했게. 그러나 조만간 다시 도로 다 내놓을 거군요. 그래서 이러한 주식시장의 활성으로 해서 과세를 하는데 안 하는데? 안 하는데. 다만, 다만 누가 양도를 하거나 대주주가 양도를 하거나 또는 이게 거래소에서 불특정 다수인 간에 상대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외, 개별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외 거래일 때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대주주들의 어떤 변칙적인 재벌 등을 변칙적인 증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는 뭐한다? 과세를 합니다. 과세. 자, 그럼 거기 보시면 무슨 주식을 했어요, 여러분? 상장범인 주식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주주를 했어요? 누가? 소액주주. 그럼 소액주주라는 말을 왜 한 거야? 예외 대상인 대주주가 아닙니다. 그 얘기입니다. 둘째, 어디에서 매매했다, 여러분? 육가증권 시장에서 매매했다, 그랬죠? 그 말을 왜 한 거야? 장외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뭘로 대답하라. 원칙으로 대답하라는 얘기죠. 그 의도를 캐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출전이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다. 예, 육가증권 시장에서 거래했다. 이 말은 왜 했느냐. 예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뭘로 대답하라. 원칙으로 대답하라. 그러니까 예외 시비 걸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특징이 자꾸 시비 못 걸고 그러니까 뭐가 붙어, 자꾸 붙어. 그러니까 오히려 수험생한테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 더 어려워지는 걸 몰라. 그런데 무슨 주식은? 비상장 주식은 묻지마. 무조건 과세죠. 무조건 이런 것은 별로 출전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장난칠 여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5번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부터 보겠습니다. 6번. 6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자산은 모두 그런 것은 단, 뭐래 또?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거로 한정한. 자, 이 6번을 먼저 푸는 이유가 있죠. 문제 6번을 저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한테? 박스 열거 문제라고 그랬죠, 여러분? 박스 열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풀려서? 내가 아는 것부터 접근해서 보기 1, 2, 3, 4, 5 중에서 해당되지 않은 걸 뭐해라? 쳐가라 그랬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요즘 이런 스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기어,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어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지어권은 과세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과세대상이니까 거기 아니니까 보기 지문에 1, 2, 3, 4, 5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 있는 건 지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몇 번 지어야 돼? 1번가, 4번가, 5번 지우셔야 돼요. 지워. 문제 지문 한 번 보면 끝이야. 문제 지문 몇 번씩 보겠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한 번 보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걔는 생명을 다한 거야. 왜? 똑같은 문제가 절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두세 번 열심히 보는 분이 있어요. 저는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그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하거나 또는 확인할 문제라든지 또는 틀렸는데 중요도가 큰 거. 그런 거는 복습용으로 한 번 확인해 본다는 의미 맞지. 이 문제집을 두 번, 세 번 풀겠다? 그건 엄한 소리입니다. 한 번 보면 끝이야. 그래서 저는 문제를 여러분 예습을 해올 때 문제를 먼저 풀어오지 마세요. 그랬어. 이론은 뭐고 그랬죠? 계획패도 제가 보면 예습은 진도별 핵심이론 등을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 문제는 어떤 분들은 문제를 먼저 풀어갖고 와갖고 복습을 하겠다. 제일 풀어갖은 소리야. 그러면 실전에서 문제 먼저 받아갖고 집에서 하루 전날에 문제 풀어갖고 와서 고사장 와서 문제 풀어보냐고. 그거 아니잖아. 문제는 딱 받았을 때 집값처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무슨 예습이야. 실전에서 예습이야? 복습은 가능하지. 집에 가서 맞춰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문제는 미리 예습을 해오지 마세요. 저는 핵심이론 정리. 그러니까 차라리 예습을 해오시겠다면 거기 계획표에 있는 뭐를 이론을 좀 외우고 오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오지 말라고. 왜 문제집에 있는 문제가 다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풀어내는 문제는 아니야. 중요도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 정도는 하시고 이건 버려도 괜찮습니다. 이런 걸 제가 구분해야 될 테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습은 뭐로 해달라? 이론. 이론을 정리하셔야 돼요. 사실 이런 걸 지금 할 때가 아닌데 오늘 첫 시간이라 이렇게 지금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거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정리해갖고 오라고. 문제 풀어오지 말고. 문제는 즉각 봤을 때 풀어야 되는가. 그래서 제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갑시다. 지워버렸죠? 몇 번 몇 번 지었어? 1, 4, 5 지웠죠? 그럼 남은 건 몇 번이야? 2번과 3번이죠? 이걸 열어도 우스갯소리 제가 쇼당 그랬죠? 쇼당 찬스다고. 촌스럽게 왜 그래? 다 알면서 그래. 왜? 모르는 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2번과 3번이 뭐만 풀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차이가 발생하는 것만 풀라고 그랬죠? 그러면 차이가 뭐야? 리은, 디근 똑같죠? 리을 차이 발생하죠? 미음은 차이가 없죠? 그러면 차이가 없는 건 풀어볼 필요 없어. 그걸 왜 풀어? 답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걸. 그럼 여러분 뭐만 풀면 돼? 미음과 관련. 이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답이 나오는 거죠? 둘 다 모르겠냐고.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삽질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떠 봅시다. 리은.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과세 대상, 이어? 아니요? 이어. 그럼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 거죠? 안 나오면 탈락. 그럼 답은 몇 번이야? 자동. 그럼 박스 몇 개 갖고 풀었어? 두 개 풀고 답 나왔잖아.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하라고. 기용, 리은, 디근, 리을, 미음, 비읍을 다 푼 다음에 답 찾으면 여러분 거의 99%는 빠져. 답이 없어. 왜? 100% 맞추지 못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박스 열금은 이런 식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편의상이나 순서대로 풀었지만 여러분 순서대로 볼 필요가 없죠. 아는 것부터 접근하면 되는 거죠. 자, 디귿 가볼까요? 건물이 완성이 된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시는 권리. 이게 바로 뭐야?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죠? 당연히 디귿 과제 대상이죠. 영업권 나왔는데 드디어 빠질 수가 없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 게임 끝난 거잖아. 미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양도는 권리. 가서 해야 안 해. 하자. 부동산 취득하시는 권리죠. 이렇게 하는 거야? 별거 없어. 자, 7번 갑시다. 올라왔어 이제. 소득세법상 거주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사람은 틀린 것은 단 역시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이다. 바로 작년 꺼네요. 작년 꺼. 오, 신경 써봐요 여러분. 작년 무지하게 어렵다고 그랬어. 합격생들, 다른 학원 선생들 반타자밖에 못 했어. 7, 8개 맞았다. 못 맞았어.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 12개 이상, 12, 3개 맞힌 거지. 까불고 있어. 자, 1번 갑시다. 무상 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것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맞아요? 왜? 왜 맞아? 무상 게임 끝났잖아. 양도 소득세서 말하는 양도는 반드시 무슨 양도야? 유상이잖아. 1번 기념은 나가버린 거죠 뭐. 그래서 1번은 결론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우리는 또 이게 돌아버려. 참네. 무상은 틀린 말이잖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무상 이전에 따라 무슨 양도일 때만? 유상. 그래서 결론 1번은 맞는 말이죠.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말.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정차. 나왔네요. 지상껏. 과세대상이 아니요? 과세대상이 이랬잖아. 3번. 사업용 건물값기 양도 이용한 것. 다 나왔네 뭐. 과세대상이다. 그려. 4번.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어? 주식 나왔다. 답은 아니랬죠. 어쨌거나. 시비 걸지 말했어.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밑줄 여기까지.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여러분. 이용건부 주식을 한다고 그랬죠.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그 경우에 그 주식.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 이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이용건부 주식. 바로 시설물 이용권인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기타 자산에서 영업권과 함께 대피는 것이 바로 시설물 이용회원권이었죠. 시설물 이용회원권. 거기는 뭐가 포함된 거다. 여러분. 이용건부 주식이 포함됐고 얘는 무슨 자산을 분류한다. 여러분. 기타 자산을 분류한다. 그랬죠. 5번. 잘 모르겠어? 4번은? 그럼 빨리 5번까지 가. 여러분. 문제 1, 2, 3, 4, 5로 보다 보면 모르는 지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 붙잡고 있어요. 답 안 나와. 빨리 일단 어디까지 가보는 게 중요하다. 저는 5번까지 가보는 게 빨리 중요합니다. 중간에 1, 2, 3, 4에 의해서 어려운 문제 나왔다. 어려운 거 잘 모르겠다. 그냥 일단 어디까지 빨리 가보라고. 5번. 그럼 예를 들어서 4번. 실제에서 이게 잘 모르겠네. 그런데 5번. 주어졌네. 답. 뭐랬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여기는 뭐랬어? 이다. 맞아서 틀렸어. 틀렸죠. 5번이 답이죠. 이 문제 왜 내서 출제위원이? 맞으라고 준 겁니다. 맞으라고. 이 7번을 낸 거는 어차피 반탈자밖에 못할 테니까 하나라도 맞으라고 준 거야. 그런 출제위원의 다스한 매너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요. 이번부터 양도의 개념 갑시다. 양도의 개념. 저는 양도의 개념 출제의 가능성이 저는 오류예요. 역시 매우 높다.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어볼 게 많아요. 다양한 형태로 물어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계산 형태로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 양도의 개념은 결론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죠. 첫째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의의가 뭐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양도로 보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느냐. 이거 뭐 해봐라. 뭐 해봐라. 구분해봐라. 이게 가장 양도의 개념에서 전통적인 출제 문제죠. 양도로 본다는 것은 양도 속에서 뭐 하겠다는 얘기고 여러분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대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8번 봅시다. 별표 3개 표시되었죠 여러분. 양도의 개념을 정리하기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그입니다. 별표 2개짜리에서 3개짜리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꼭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 1번은 바로 양도의 의의네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 등간 관계의 시 없이 매도 교환 법의당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 그 자산의 가장 중요한 키워도 사실상 이전.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유상이죠. 실제 소유권이 넘어갔어야 돼 안 넘어갔어야 돼. 넘어갔어야 돼. 사실상 이전이죠. 그러니까 형식상 이전은 양도로 보는 거 안 보는 거 안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이전 되는 거에서 반드시 대가가 존재하면 뭐 해야 돼. 유상이죠. 유상.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양도의 개념이라면 요즘은 여기 하나가 더 들어오고 있죠. 이게 사업행위해야 된다.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된다.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된다. 요즘은 여기까지 물어보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면 이 사실상 이전이면서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뭐라고요. 그러면 매도라든지 교환이라든지 또는 법인의 현물출자라든지 또는 대물변제라든지 또는 협의 매수나 수용이라든지 또는 공매 경매 다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랬죠.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은 것이 교환과 뭐래서 여러분 대물변제 성격을 띄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런 자발적 양도도 강제적 양도의 협의 매수나 수용 또는 공매 경매 다 양도로 봐야 된다 안 봐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 이 양도로 보는 대부분의 거래는 뭐예요 여러분 교환적 성격을 띄고 있거나 뭐래서 여러분 대물변제 성격을 띄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 2번 나왔죠. 2번과 3번 묶으시고 이게 특수한 거래죠. 특수한 거래에서 바로 이게 부담부 증여죠. 제가 엄청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증여는 증여인데 뭐야 부담부 증여죠. 조건부 증여랬죠. 자 우리 세법을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제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짜리 아파트를 5억짜리 아파트를 드린다고 그랬죠. 증여한다고 그랬죠. 그건 까먹지도 않죠. 자 근데 이때 제가 드리는 아파트에 증여하는 아파트에 제가 아직 갚지 못한 은행 대출금 얼마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2억 원이 있습니다 그랬어. 이걸 여러분이 뭐하는 조건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고 대답하는 게 합리적인 경제적 마인드죠. 그래서 이때 이 부담부 증여 결론 냅시다.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뭐보다. 아무 조건 없는 모아 비교했을 때는 어디가 단순 증여가 세부담이 어떻게 커져. 그러니까 결론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단순 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 형식을 취함으로써 세금을 조금이라도 뭐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그렇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부담부 증여 왜 하는가. 단순 증여보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니까 하는가. 줄이니까. 좋은 이유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니까. 그러면 결론 냅시다. 부담부 증여가 남은 여러분한테 할 일이 뭐냐. 배우자냐. 직계준비석이냐. 아니냐. 이걸 빨리 확인해야 알았어. 이 말이 없어. 그리고 이 말이 있어. 이때는 입장이 같아달라. 다르죠. 배우자 직계준비석이란 말이 없어. 없어. 그럼 여러분은 뭘로 대답하셔야 되고. 원칙으로 대답하셔야 되는 거고. 어? 배우자와 직계준비석 간이 돼. 그럼 이때는 뭘로 대답하셔야 되는가. 여러분은 예외로 대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전이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외를 물어보는지 그게 다 답이 달라지는데 이걸 확인 안 하고 그냥 문제를 푸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한테 강조해서 제가 뭐라고 표현해서?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석을 두 글자로 왼수. 피부에 와닿죠? 그러면 배우자 직계준비석이 아니다. 또는 배우자 직계준비석이 말이 없어. 그럼 뭘로 대답하시라고 해요. 원칙. 정리합시다. 원칙은 뭐와 뭐를 구분하라고. 수중자의 뭐와? 채무 인수에. 여러분 제 빚 얼마 또 안 왔어요? 이어. 그건 앞으로 여러분이 갚아야 할 뭐야? 빚이죠? 빚. 빚이니까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이죠. 유상. 그러면 제 빚을 왜 또 안 왔죠? 그러면 증여당식까지 얼마짜리예요? 5억짜리에서. 얼마 빼도. 채무 인수에 2억을 빼도 남는 게 있어? 없어? 얼마 남았어요? 거기에 순상 뭐예요 여러분? 무상이죠.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가 나면 다시 마무리합시다. 부담부 증여가 나면 뭐와 뭐를 구분하라? 유상과 뭐로? 무상으로 나누라고.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유상은 뭘로 때리는 거고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거죠? 그럼 양도세 항상 도자한테 과세하는가? 수자한테 과세하는가? 도자 써져 있잖아요. 도자라는데 굳이 또 수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증여개혁의 당사자 중에서 양도자 누구를 말하는가? 준 사람이잖아 증여자. 그럼 나머지 무상 얼마? 3억 원 뭐를 때리라고? 증여세. 이건 준 사람 받은 사람? 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서 과세하라고. 이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뭐 어려워 여러분이. 어렵게 뭐 있어. 민법 학교를 다 아신 분들이 그 공법도 다 아는데 이거 뭐 어려워. 그러면 제가 지금 얼마짜리 드렸어요? 그냥 갖다 집어넣어. 그런데 은행 대출 얼마 있대. 그런데 이걸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왜? 얼마 남으니까. 3억 원은 공짜 아니야. 이것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놈은 뭘로 때리라고? 증여세 때리라고. 누구한테? 수중자한테. 그러면 나머지 채무 인생은 이건 앞으로 여러분 갚아야 할 뭐야? 빚. 제 빚을 또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거 공짜야 공짜가 아니야? 공짜 아니야. 이걸 유상으로 표현했을 뿐이야. 혹시 공짜로 생각하시면 오시라고 제가 제 빚에 남겨 드릴 테니까 10억짜리 한번 받아보실래요? 그럼 이놈은 뭘로 때리라고? 양도 소득세. 그러면 딱 하나만 하면 돼 이제. 이때 전체가 얼마 중에서 인수액을 뺀 금액 얼마? 무상. 얘가 차지는 비중은 몇 프로고? 몇 프로야? 5억 원에서 3억 원 차지는 비중은? 60%죠 뭐. 그럼 5억 원에서 2억 원이 차지는 비중은 몇 프로야? 그렇죠.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짜리에서 5억짜리에서 40%는 뭘로 때리고 나머지 몇 프로만? 60%만 몰래 때리라고 증여세 때리라고. 이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데 왜. 그런데 이걸 맨날 본인이 직접 정리를 안 하고 맨날 쓴 걸 외우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누구지가 아니면 배우자와 직계준비석이면 어떻게 하라고?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라고요.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하라고요. 채무가 있는 걸로. 채무 인수를 있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보라고요. 채무 인수를 하지 않는 걸로. 이게 있는 걸로 보라고 없는 걸로 보라고. 그럼 없는 걸로 보면 뭐만 남은 거야 지금. 증여당식 가입밖에 없잖아. 얘 없는 걸로 보라고. 그럼 뭐만 남았어? 증여당식 가입. 그럼 결국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했다는 것은 결론을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단순 증여. 단순 증여. 네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부담부 증여한 건데 이걸 다시 얼른 쫓아버리겠다는 얘기야. 단순 증여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얼마 돼서. 5억 전에. 뭘로 때리겠다. 증여세 때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담부 증여 효과가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배우자 직계 준비석인데 단순 증여보단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주로 든다고 그랬으니까 부담부 증여 형식을 취했더니 관할 세무사장이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뭐로 단순 증여를 추정하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그럼 여기는 얼마에 대해서 그냥 5억 전에 뭘로 때리라고 증여세. 그러면 부담부 증여 효과가 어떻게 돼. 사라지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마지막. 얘가 무슨 규정이라는 거. 추정의 의문은 뭐랬어요 여러분. 반증의 제시를 허용합니다. 그랬죠. 반증의 제시.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지간이지만 배우자와 직계 존비석간이지만 채무 인수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입증을 하면 입증을 한다면 그때는 인정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 얘기죠. 채무 인수 사실을 뭐 한다면 입증한다면 일단 다시 뭐를 인정해줘. 부담부 증여로 인정해주는 거죠. 그럼 다시 모와 뭐를 나눠서 유상과 무상으로 나눠서 어떻게 하라. 과세하라 그 얘기죠. 그럼 다시 부담부 증여를 취하면서 세부담부 어떻게 하죠.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 존비석간이 뭐 하고 싶으면 부담부 증여하고 싶으면 뭐를 준비해야 돼.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해야 돼.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갑시다. 3번 2번이죠.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준자가 인수하는 경우 그러니까 밑줄 이게 바로 부담부 증여에 대한 정의죠. 증여자의 채무를 수준자가 인수하는 증여 이게 뭐야. 부담부 증여 그러면 증여 가액 중 그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 밑줄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 이걸 말하는 거죠. 지금 배우자와 직계 준비석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뭘 대답해야 되는가. 원칙 그럼 이때는 이 채무 인수에 대한 뭐를 보는가. 유상 그래서 사실상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걸 본다. 맞나요. 맞죠. 3번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여기부터 중요한 거죠. 밑줄. 위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대신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했던 뭘로 줬다. 부동산은 대물변제했다. 그때는 양도로 본다야 보지 아니한다야. 본다죠. 그런데 뭐랬어. 안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맞아서 틀렸어. 틀렸죠. 답이죠. 역시 이 부담부 증의와 함께 바로 이혼 위자료가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혼할 때는 위자료의 지급과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이 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이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죠. 그래서 특히 이 두 가지는 그대로 어디든 적용하는가. 취득세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취득세서도 이거 나와 안 나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3번. 답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4번 갑시다.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하여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자산 양도. 여기까지 밑줄.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 담보죠. 이게 뭔지 모르면 끝난 거지 뭐.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자산을 양도했다고 하잖아. 이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양도 담보죠. 그래서 양도 담보리나 소유권 이전은 사실상 이전이냐. 담보 제공겠다는 형식상 이전이냐. 형식상 이전이냐. 형식상 이전이냐. 그러니까 밑줄. 양도로 보지 않겠다. 이게 원칙이죠. 원칙 저거. 원칙은 양도가 아니다. 그런데 다시 밑줄. 뭘 인하여?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 변제 어떻게 됐어? 충당했다라고 써져 있잖아. 그럼 대물변제잖아. 그때는 예외로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죠 뭐. 5번.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 규정의 환기처분으로 지목 지본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됐다.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선수를 했죠. 그래서 환기처분이나 지목이나 지본이 변경되거나 보류지 충당을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선수니까 꼭 기억해 주시거라고 했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은 쉬었다가 양도의 개념 계속해서 정리하도록 하죠. 자 이거 반드시 꼭 정리하시고요.